양과 음이 합쳐서 정말 좋습니다. 반갑습니다.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. 그대끼리 잘 노네요. 그대끼리 잘 놀아요. 일단 2달 3단도에서 하단 말차. 지차 타고 와서 그래요. 칙칙거리면서 왔어요. 됐습니까? 돈이 없긴 없어요. 트로트 클래스는 돼요. 완전 다르네요. 재문들은 콧딱쥐나 발라.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지금 밤 와 야 너 네가 거기서 나와 와 아 좋다 아 좋다